월드클래식무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석현입니다 2024년 새해 아주 힘차게 출발하셨나요? 더 파이팅 넘치게 보내시라고 화끈한 액션 영화들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화들인지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부모를 잃은 나다니엘은 모익한족 손에 키워지는데요 그 후 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은 격렬해지고 모익한족은 영국군의 강제 증진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느 날 나다니엘은 영국 사령관의 딸 코라를 구하게 되고 둘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집니다 나다니엘은 부족의 미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? 월드클래식무비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더 다양한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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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